오늘 또 뭐 문제가 생겼는데 물 안나면 큰일 났는데 빨리 고쳐보자 고장하나나면 전직원들이 출동합니다 협동심이 대단합니다 길다 이거 지하 300m 안반수 조심해라 빠진다 비케어풀 300m 파이프를 뽑아서 올리니까 하늘을 찔거겠네 이야 길다 자 빨리빨리 고쳐보자 잔호야 빨리빨리 픽스 오케이 최고의 기술자 잔호 못하는게 없습니다 우리 목숨씨 다바리하고 둘이서 열심히 고쳐보자 이거 파이프 만드는 기술자 보다 더 잘합니다 맨날씩이더만은 잘하네 본드 삭삭 했나 본드 삭삭 글루어 잘 발라 파이프 조심해 비케어풀 파이프 비행기 에어프레인 히팅 비프로블렘 비행기에 받치면 안되니까 너무 높아 지하 만수 300m 파이프가 너무 높아 비케어풀 굿보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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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나이 나이 빨리 빨리 뭐 아냐 옳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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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m 로 파이프를 투하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집요 자 100m 내려갔습니다 아 하루종일 걸리겠네 이거 자 지금 파이프를 투하한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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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300m 파이프 였는데 3시간 걸렸네 아 야 저녁때 다 됐다 저녁반붕자 그래 이제 맞춰봐 됐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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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확하게 맞췄잖아 머리 쓰는 건 역시 레옹이 났어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안반수가 콸콸콸 쏟아질 것입니다 목욕탕 차려야 되겠다 왜 더 물 붓고 자 안반수가 펑펑 쏟아질 거야 내가 나서면 안되는 게 없어 그래 자 이제 붓고 조금 더 붓고 오케이 싹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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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싹하고 자 됐다 놔봐봐 잔호야 손채와봐라 안나오네 아직 아 이해를 해야지 뭘 뭘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이 안나오네 이러면 완전 망하는 건데 이거 물이 안나오면 어떡하냐 계속해서 봐봐 계속 아 물이 안나옵니다 또 새로 해야 되나 그래 새로 해보자 가득차요 가득 계속 부어 오케이 스타트 가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안바수가 칼칼칼 쏟아질겁니다 왜 또 안나와 무슨일이야 물 부어봐라 물 부어봐라 마중물을 좀 더 부어보겠습니다 제발 나오나 안바수 아 이거 호물 새로 파야되니 이거 큰일 났다 일단 카메라 끄자 난리법 부퉁을 쳤더만 알고보니깐 모타가 고장이 났네 모타가 모타만 바꾸면 되는걸 갖고 죄 고생을 하고 말이지 이제 끝났다 올라가서 술이나 먹자 어 향석이 왔나 아니 왜 가게 장사 안하고 왔어 식혁 향석아 역시 내 동생들이 항상 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곱 먹자 네 야 끄덕이 마 야 조용히 있겠네 마리오 크랩의 새우사심입니다 그런데 꽃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 이거 내가 먹을거에요 아 씨 야 그것도 비싼게다 당근 당근한게 도리얼만대 아이고 아까보라 씨 아까보라 씨 아 이게 송금 오래 살겠네 아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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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면 좀 팔아 아하하하